쾌쾌쾌쾌쾌쾌쾌쾌쾌쾌쾌쾌 아 누가? 하나 둘 셋! 해 plea 오장 decisions My と 나 하 하 우리 우리 She don She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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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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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3, 4, 3, 4, 3, 4, 3, 4, 3, 4, 3, 2, 1 3, 4, 3, 4, 3, 4, 3, 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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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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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LG랑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뭔가 첫 시리즈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서 뭔가 시작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주말 LG전 이겨서 좋고 이렇게 두 시리즈 연속 위닝 시리즈로 줄을 마감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어제 계기로 조금 감이 왔던 것도 맞고 오늘 시후 생일이라 잘하고 싶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경기 내용이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위닝 시리즈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기세를 이어가서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팀에 이기는데 연승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일단은 작전도 난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아무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던 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진짜 앞으로 시즌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안 다치고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진짜 날씨도 너무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가셔서 감사하고 응원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힘을 받아서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힘든 경기였지만 그래도 의지 선배가 잘 이끌어주시고 타자 형들이 너무 어 득점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밸런스가 잘 안 맞아가지고 밸런스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다행히 좀 안 좋은 때 안 좋던 밸런스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네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좋습니다. 의지 선배님 죄송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원님께 결혼식장이에요. 오늘 나왔면 인생이 공정비는urers tuh? 오늘이 결혼식장이네요. 오늘 오늘. 오늘 결혼식장. 오늘 서서서에서 해보여요. 누구예요? 박중혁 아니에요? 박중혁! 하나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외쳐라